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재림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구원의 길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 곧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열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이라 여러분 재림 성도들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언을 가르치라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강의하려면 전문가 할아버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인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속도 모르는 계신 교도들의 질문에 입이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를 자처하고 있는 재림 성도라면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의 핵심 사업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이 구원과 봉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 없이는 신앙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어떤 면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신앙인이었어요 신학으로 말하자면 신학과 교수님 정도 되겠습니다 직위로 말하자면 세상으로는 국회의원, 교회로는 행정위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험으로 말하자면 존경받는 원로 혹은 자문위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평생 신앙을 하고도 마음의 질문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구원이 어려운 문제라면 우리에게도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는 다행히도 오늘 말씀 대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이라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듭이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받고 싶은 선물을 자꾸 얘기하는 것 그녀는 나에게 생일 선물을 거듭 거듭 강조했다 할 때 그 거듭 니고데모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절과 같은 내용을 반복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알려주십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이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웬만큼 중요하지 않고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거듭 강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3절과 5절 거듭남에 대해서는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거듭 거듭 강조하고 계시네요 공부 잘하는 청년들은 느낌이 딱 오시지요 이 부분은 형광펜 쫙! 빨간 볼펜 언덜라인 별표 땡땡 이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시험을 본다면 꼭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5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3절과 다른 부분이 무엇입니까? 문장의 전후는 모두 같습니다 단 거듭나지 아니하면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비결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물로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아 그렇습니다 물로 난다는 것은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침례를 받으셨겠죠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침례받은 이후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누구도 쉽게 그렇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제 개인적으로는 온전한 침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강원도 우천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아직 넉넉하지 않은 개울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침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수건을 안 들고 물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건 없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침례를 받으실 때 수건으로 입을 막아서 입만 침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으로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까지 침례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나름 개구장이었기 때문에 침례받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물속에 들어갈 때 눈도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구도 침례를 받았어요 수건이 없었기 때문에 물이 콧구멍으로도 막 들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물의 침례 완벽하게 받은 것 맞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도 침례를 받은 이후에 삶의 대부분이 구원에 확신 없이 살아왔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지 않은 한 침례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침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침례하면 물로 받는 침례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침례 받았냐고 물으면 예 라고 대답하면서 부담없이 물의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명확하게 두 종류의 침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모범 대신은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가 그동안 미처 연관지어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만 예수님의 침례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물과 성령으로 받으신 완벽한 침례였습니다 이 침례 후에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구원 받았냐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뭐한 이도 저도 아닌 그야말로 라오디기아 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이유 그것은 우리가 반쪽짜리 침례 물의 침례만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닌 반쪽짜리 구원인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증언의 기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의 침례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교회 증언, 옥원, 가장 성자다운 사람이 짐례한 의식도 성령의 침례를 대신할 수 없다 누구에게 침례를 받든 상관없이 물의 침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려법은 기별 이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이다 성령의 침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의 침례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고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절 하나하나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침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장면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해 놓았는데요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 성령의 침례를 받는 비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러분 답 찾으셨나요? 다시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강림하시더니 세자녀 지도법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요단강가에서 고개를 숙이시고 기도를 올리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빛나는 비둘기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구주의 모습을 둘러쌌다라고 말합니다 아하 성령의 침례는 물의 침례 이후에 기도할 때에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듯이 하늘아버지인 나도 기도하는 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요? 성령이다 기도를 통해 받는 것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구해야 하는 것도 바로 성령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물의 침례를 받고 나서 기도하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고 나왔을 때 예수님의 본대로 기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비둘기는커녕 참새 한 마리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물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침례는 언제 받는단 말입니까? 누가 보곤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기도로 성령님과 교통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비둘기가 한 번 나타나고 만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벽 미명에 그분은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언제요? 매일 다시 한 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침례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침례는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가 있습니다 물의 침례는 한 번 받는 것이고요 성령의 침례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교통할 때 우리의 마음은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모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한 어린 소녀가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경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9살밖에 안 된 이 소녀는 크게 다쳐서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음소리는 다친 상처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 엄습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그녀는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9살짜리 어린 소녀도 자신의 구원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해요 이대로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녀는 고민 끝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기도를 그대로 옮겨봅니다 하나님 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끈질긴 그녀의 기도에 아버지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회복과 더불어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 후로 그녀는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기도를 그대로 옮겨봅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 기도가 응답되어 죄를 용서받을 때까지 저는 이 기도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9살짜리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한 것입니다 제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는 이 기도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그때마다 그녀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성령의 기별을 증언하는 이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잇부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재림 청년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없으십니까? 성령의 침내를 받으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린 소녀 엘렌처럼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저는 이 기도를 그칠 수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맞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멈추면 죽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 없이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하루라도 멈추면 그날은 구원의 확신 없이 사는 죽은 하루인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 청년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를 통해 성령의 침내를 받으십시오 그 하루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구원 얻었냐고 물어볼까 봐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좀 물어봐 줬으면 혹 누가 구자만 꺼내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을래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자랑하며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그것도 매일매일 허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첫날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어두운 세상의 흰점, 기도하는 자의 흔적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의 침내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확신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신앙은 예수님 사랑, 사랑은 아버지 은혜 구원은 성령의 침내 이 귀한 기도주의 성령의 침내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univers의 침내 사역이 침내